음악이 아주 더 웅장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라디오 다 쳐다보시고요 지금 오늘 유튜브도 아마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걸로 난리죠 SBS L.A.O로 동시에 지금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분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온 국민을 춤바람나게 만든 그녀들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모니카, 립제이, 가비, 리정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홀투쇼가 인싸인 게 확실합니다 에너지가 가득 찼어요 예쁜 순으로 먼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운드 우먼의 립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림제이 신발력 좋았어요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미안하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프라운드 우먼의 모니카입니다 와우 모니카 언니 먼저 언니 먼저 고마워 안녕하세요 케라라케 라치카의 리더 가비입니다 페라라케 페라라케 좋아하시니까 헤이 이거 너무 해드리고 좋아하는 거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YGX 리정입니다 리정 와우 막내 요즘 난리가 났어요 실감은 하시나요? 좀 다니실 때? 종용은 됐지만 어때요? 실감이 좀 되나요? 모니카 저희 지금 너무 실감하고 있는 게 컬투심 오는 길에도 여기 팬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다 여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저희도 너무 환영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팬분들이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나 했는데 저도 딱 가까이서 가보고 알았어요 여기 사원증이 걸려 계시잖아 근데 저는 돈을 낸 게 제가 들어오는데 사원분들이 나와 계시는 게 이렇게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는데 뒤에 볼까 가비씨가 이 팬이 아니였어 야 나보러 왔나? 아니 앞에서 치열씨를 만났어요 저희 기자분들 많은 곳에서 앞에서 치열씨를 만났는데 받으세요 편안하게 받으세요 섭외전환 섭외전환 광고전환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 받아야돼 모든 전환은 지금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뭐 하트를 해주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아까처럼 하면 제가 하트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하트를 아 그렇게 손하트 조그만 거 근데 내가 아 하트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오늘 시원하게 하트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트 해달라고 하니까 두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하는 하트가 더 예뻐 보일 거 같아서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트를 만들었던 거 손 좀 정리 좀 하고 올 거 그러니까요 리정은 어때요? 이 반응 아 저는 요즘 정말 너무 많이 실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컬투쇼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디님은 못하게 방송우놈들이 방송우놈들이 이렇게 섭외해 놓고 뿌듯하게 할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마워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립제이는 어때요? 요즘 실감하나요? 아 네 진짜 너무 저도 많이 감사하게 실감하고 있나요? 안 들고 있고 제가 말해서 제가 지금 되게 안 믿겨요 제가 이렇게 직접 뵙고 있다는 거 너무 안 믿기는 게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컬트 삼총사 테이프를 막 컬렉트하면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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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막 춤추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로 진짜 저 너무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와 테이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어요 와 오늘 갖고 오지 그랬어요 사인해줄걸 지금 갔다 오세요 네 지금 조심히 다녀오세요 와 진짜 와 33211님 문자 읽어주세요 33211님 33211님 아 연예인 연예인 병원 멤버는 없었을까요? 올 때가 됐는데 아하 인기가 장난 아니니까 그렇지 한 번 올 때가 됐거든요 올 때가 됐나요? 네 우리 중에 연예인 병 걸린 사람 최고는 일단 몰입은 아닌 거 같아 아 몰입은 아니에요 몰입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모니카와 립제이 얘기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하자 솔직히 해주세요 솔직히 아니 이건 즐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죠 아니 근데 병은 무조건 아픈 거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병은 아픈 거라 아픈 거에요 나쁜 거에요 아직 그런 분은 없다 사실 있는데요 아 저희 둘 중에 있나요 혹시? 저희 둘 중에 저희 둘 중에 있나요? 살짝 즐기는 거 같긴 해 아 둘이? 아니면은 아 살짝 이렇게 토크를 하다가요 잘 들어오는 친구가 생겼어요 토크쇼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를 압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가비씨가 압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멘트 이런 거 준비해요 즐겨주는 거야 아니 저는 잘하고 싶어요 토크쇼 나가면은 이제 좀 스누파와 멤버들 이렇게 잘 됐으니까 그걸 좀 더 이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토크쇼 나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에 대한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해서 나가서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하하하하 그러면은 오늘 그 계속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당량을 풀어야 되거든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끼리 악마의 스타송이라고 하거든요 악마의 스타송 악마의 스타송 오늘은 제가 조금 자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요 오늘은 다 풀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지금 하나 풀고 가세요 하나 썰 뭐 있으면 하나 풀고 가세요 하하하하 하나 fifteen 지금 저는 합니까link 근데 예 ones nawet 나가자 마자 마팔 하겠습니다. 당장 해야지. 당장 하겠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섭외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리정부터? 저는 일단은 정말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실장님이 근데 리정아 그거는 미팅만 한 거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볼까 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미팅을 하자마자 저는 바로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했어요. 팀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프로그램 섭외를 받고 제가 조합을 모아서 만들어진 팀이어서 근데 이제 첫 미팅 했을 때 리정씨 팀으로 나와주세요 해서 저는 바로 그 네 명이 떠올라서 그냥 그렇게 역시 리더.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한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안 해야겠다 했는데 근데 진짜예요. 근데 이제 다 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죠. 그래서 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가비? 저도 이제 연락이 DM으로 왔어요. 딱 DM으로 왔는데 DM으로 왔어요. 여기도 DM으로 왔어요. 요즘에는 DM으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딱 왔을 때 이거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다들 흔쾌히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희 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이거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팅 곧하니까 댄서판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보자.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댄서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내가 좀 말을 해주고 재밌게 좀 해야지 그래야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관계성이 있어야지만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미팅 준비를. 준비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미팅날 당일날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작가님께서 피디님이랑 그래서 딱 핸드폰 꺼내서 메모장 딱 켜서 내가 재밌게 해드릴까요?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저희도 우리도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싶다. 제가 그랬다. 머니카는요? 저는 이제 DM으로 저도 왔는데 저는 그냥 DM 받자마자 신이 나가지고 효원이한테 자랑을 했어요. 야 나 심사 들어왔어. 아 심사인줄. 심사인줄. 내가 여기 엠넷에서 나를 섭외를 했는데 이거 심사인 것 같아. 나 어떡하니? 나 이거 언제 알았대 나를? 말하면서 무슨 영상에서 터진거냐며.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막 그러면서 아 심사가 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미팅을 갔는데 심사가 아니라 출전. 근데 이제 또 혼자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팀으로 된다 이래서 아 그럼 팀이면 하겠다 이래서 나가게 된거죠. 아 그랬구나. 우리 립제이도? 립제이는 어때요? 네 저는 언니가 이제 그 심사가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심사가 들어오고 심사가 들어오고 그때까진 그런 줄 알았으니까 네. 참가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나 이거 들어왔는데 무조건 우리는 같이 해야지 같은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된거죠. 네 분은 두 분은 워낙에 팀이셨으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었습니까?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저희 원래 다 친한 사이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뭐 푸는 겁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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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요. 뭔가 가비씨가 마이크에서 한번 풀 것 같아. 기대하게 돼. 이제 스우파 나오기 전에 안 알려주셨어요 멤버를. 누가 나올지 한 명도 안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들 나올 거 너무 예상하고 있었고 너무 대단한 팀이니까 여기 이쪽은 몰입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너무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물어보셨는데 아니 나도 여기서 난 제가 풀게 했어요 오히려 아무데서도 얘기 안 한 거고 처음 푸는 거예요? 네 여기서 처음 푸는 건데 여기서 아니 이제 우리가 섭외가 들어왔고 우린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팀이 누군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라치카는 나올 것 같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제 누가 나옵니다 하고 알려주기 전날에 제가 이정희를 만났어요. 맞아요. 정말 친하거든요. 집도 놀러오고 근데 이정희를 진짜 뻔뻔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하고 아 언니 아니겠어요 이정희를 언제 또 만나서 놀자 막 이랬는데 아 네 언니 제가 좀 바쁜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쁜게 생겨가지고 네 바쁜게 생겨서 그거 마무리 들고 갈게요 우리 같이 또 놀아요 이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얘가 그 다음날 촬영장에 딱 있는 거죠. 완전 엄청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서로 얘기 안 한 거지 서로 그냥 서로 모른 척 한 거죠. 근데 라치카도 언니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피넛 언니가 저희 팀에 있었는데 같이 이제 수업을 하러 갔는데 어 얘기 안 했다고 자기도 얘기 안 하고 언니도 얘기 안 했다고 맞아요.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이거를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죠. 나오겠다. 당연히 나오겠다. 뭐 YGX 당연히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다 이렇게 짰거든요. 그 라인업 라인업을 벌써 다 짜놨어요. 네 저희는 다 짜놨어요. 네 저희는 다 짜놨어요. 가비는 제작진이었는데 제작진이었는데 그래서 아이템이 나올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약간 알고 있긴 했었어요. 언니들이 왠지 나올 것 같다라는 리정은 예상했어요? 아 저는 저도 사실 이렇게 두 팀은 너무 예상을 했어요. 아 진짜? 아 솔직히 예상했죠. 근데 이제 언니들이랑 그 방송 전날 언니들을 보고 그냥 언니들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럼 저도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언니들 그럼 촬영장에서 뵈요. 이랬다고. 예상했구나. 완전 알고 있었죠. 솔직히. 여우 같은 기집에 완전 알고 있었죠. 저는 진짜 YGX 딱 뜨자마자 와 이종이 진짜 너무 여우다. 아 진짜 저렇게 똑똑하다구나. 야 웃기다. 어 문자가 하나 날라왔는데 립제이가 읽어달랍니다. 네. 어머. 이름을 읽어주시고. 모니카 쌤 립제이 옷 좀 그만 빼서 입어요. 지니 혜성인 님이. 야 모니카 쌤. 지니 혜성인 님이. 둘이 룸메이트. 같이 사는 걸로. 근데 이거 약간 오해가 있는데 립제이도 제 옷을 많이 입습니다. 네. 근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오태가 안 나서 그런가. 와우와우와우와우. 아니 그리고. 그 요즘 안 그래도 계속 뭘 입고 나가면은 그게 막 사진을 찍히고. 막 이러니까는 진짜 옷을 저도 이거 입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 옷인데 먼저 입고 나갔어. 먼저 입고 나갔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죠. 먼저 사진 찍혀가지고. 아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빈도스는 비슷한데 제가 효원이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서 효원이가 좀 뺏길 만해. 언니 옷태가 잘난다는 얘기네요. 잘난다. 그렇죠. 네. 저는 또 언니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 맞아요. 음. 사이즈가 많이 다르고. 음.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리고 모니카가 살짝 욕심적인 거네 그죠? 네. 뭐 이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네. 네. 옷태는 내가 잘나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옷 하나 사줬어요. 효원이가 되게 좋아하는 걸로. 어. 맘에 들었어요? 네. 네. 하하하하. 궁금해. 뭘까 나. 언니가 며칠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정말. 우와. 혼자 보내신 분한테 선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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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지니혜성이 님께. 네. 제가 선물을 좀 잘 뽑아보겠습니다. 네. 잘 뽑아. 잘 뽑아야 돼. 지니혜성이. 치킨. 와. 치킨. 너무 무섭다. 치킨. 축하드립니다. 저 밑에다 살짝만 내려놔주세요. 바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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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모니카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립제이가 죽으면 따라 죽을 수도 있겠다. 하하. 하하. 아. 이거는 정말 찐인데요. 진짜 친하다는 거 거든요. 따라 죽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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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친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제 편 끝까지 끝까지 제 편이 효원이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듣겠습니다 립제인, 모니카가 죽으면 따라 죽습니까? 반대로 이건 진짜 함정이야 저는 그 말의 의도는 립제인의 선택은 모니카가 준비해 언니 못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게 내가 열심히 사는 걸로 안 죽는다 진짜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언니가 바랄 거예요 혀나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라 그냥 내가 먼저 죽을게 강세진씨꺼 리정님 좀 읽어볼까요? 강세진님이 언니들 헤이로 대화하는 라이브 보고 싶어요 헤이! 헤이! 플렉스하게 헤이! 아 좋아요 가비씨 한번 물꼬를 터볼까요? 아 네 이거요 이게 진짜 언니가 아니었으면 헤이라는 게 유행어가 안 됐을 것 같아 없죠 없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유행어가 사람들 많이 해줘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언니 한번 시작해 주실래요? 가비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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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해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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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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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괜찮아? 어 괜찮아 오늘 재밌는데? 어 그렇지 오늘 잠 한번 놀아볼까? 어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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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진씨 선물 하나 가비가 뽑아주실래요? 강세진 씨 좋아요 강세진 씨 짠! 뭐예요? 화장품! It's for you 아니 뭐야 벌써 일부가 끝났어? 시간 진짜 빠르다 이 음악이 나오면 닥치란 얘기거든요 입으로 넘어가 있을게요 뭐 격담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는 걸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괴변할 수가 있대요 음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오 예 에비바디 걸투 예 예 에비바디 걸투 걸트쇼 특별 초대석 립제이, 모니카, 가비, 리정과 함께 2부의 문을 열 거야 신나죠? 시기가 금방 가지 않아요? 못 빨리 간다고 아쉬워 벌써 아직도 30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강세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언니들 수업 끝나고 어떤 점이 일상에서 크게 달라졌나요? 정말 고리타분한 질문입니다만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중요한 건 일상이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뭐가 달라졌나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가비? 저는 일단은 운전을 제가 안 한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댄서고 스케줄이 정말 동서남북에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운전하면서 다니고 힘들게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다 세팅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저희 매니저님이 생겨가지고 매니저님이 생긴 게 이상해요 매니저님이 생겨서 운전 다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메이크업 실장님 생겨서 화장 다 해주시고 이런 게 달라났어요 제가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안 한다는 게 셀럽이 된 거니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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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업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상에서 저는 일단은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제일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되게 좀 편하게 다니는데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강남에 있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진짜 미니팬 미팅 했었어요 진짜 진짜 그 사거리에서 원래 이 정도의 셀럽이면 길을 걸 때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요? 짠깐 있으면 둘러싸요 금방 둘러싸요 그럼 이렇게 턴을 돌면서 그럼 더 둘러싸요 턴을 돌면서 돌면서 볼게요 아 그리고 그것도 그 저희가 진짜 사인할 일이 없는데 정말 요즘 사인 많이 해드리고 아니 그래서 사인하기 위해서 조금 만든 게 있어요? 아 만들었죠 또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요청이 올 줄 모르고 첫 사인을 요청 받은 날 그 현장에 그 즉흥해서 어? 나 사인 없는데? 하고 그냥 만든 게 계속 사인이 됐어요 처음에 만든 게 없으니까 저도 그날 언니 저희 커피숍에서 같이 사인 요청 받았잖아요 저희 첫 사인을 같이 했거든요 둘 다 사인이 없는 상태로 사인드리고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웃긴 게 각자 이름을 그냥 순수하게 썼는데 얘는 신가비를 한글로 쓰고 저는 모니카를 영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신가비 헤이 이렇게 하고 그냥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아 좀 너무 성의 없나 싶어가지고 안 들었어? 이렇게 당신은 멋져 이렇게 한번 써주거든요 나는 되게 비슷해서 좋은 말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당신은 멋져 이렇게 누구 당신은 멋져 이렇게 사인을 만들 기회가 없었군요 없었어요 그렇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립제인은 아 저는 뭐가 일상이 달라졌을까요? 아 그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여기도 네 오시기 전에 먼저 선물이 도착해 있었어요 팬들의 선물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호라인 팬 방송놈들 먹으라고 엄청 많이 받는다 감사합니다 호라인 팬 선물을 많이 받는다 네 그게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선물 있습니까? 받았던 것 중에 혹시? 저희 그 둘이 굿즈가 없었거든요 팀 한지 한 13년 되는데 한 번도 뭘 만들거나 기념해서 한 적이 없어요 흰 복 같은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오우 감동이죠 감동이잖아 모니카는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일상이라고 하면 일상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 효원이 선물 얘기해서 좀 연결을 하자면 저희 집이 한 번 이렇게 집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상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선물을 뜯는 거긴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온다 근데 왜 뜯을 수밖에 없냐면 거실에 걸어다닐 데가 없어요 이야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박스를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박스 정리하고 선물 정리하고 편지 나누고 각자 거 확인하고 이게 일상이 돼버렸구나 네 밤에 그걸 매일 하지 않으면 이제 이사를 가는 집처럼 이삿짐 쌓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일상이 있고 형 치열 씨도 팬 많잖아요 이런 일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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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예 가난하게 다니고 있어요 저도 한 20년 된 거 같아요 그렇죠 형이나 이제 저나 예예 편안하게 고대자루로 막 선물 받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있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 밥 먹으러 가면은 밥을 더 줘요 아 더 먹으러 아우 노래 잘하네 근데 그런 것도 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어제 서비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저희 어제 사시미집 장가 가는데 진짜 비싼 회를 두 번이나 맞아요 그냥 주시더라고요 따라갈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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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에 이게 좋은 거야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요렇게 좀 확 이제 올라왔을 때 그때 붙어 있어야 돼 서비스를 더 줘요 뭐 하나라도 더 줘요 너무 뭐라도 잘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맞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셀럽들은 그 우리 아이돌이나 뭐 배우나 이런 분들 말고 늘 이제 가려져 있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저 그게 너무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빛을 보니까 당신들이 빛을 보니까 다들 뭘 잘해주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댄서를 했었으니까 댄서를 했었잖아요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댄서를 오래 했었으니까 선배님 그거를 그걸 항상 항상 뒤에 있잖아요 그렇지 뒤에 있지 그리고 뭔가 내가 빛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죠 똑같이 준비를 해요 그렇죠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누구 콘서트를 하더라도 뒤에서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내가 예쁘게 보여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분들이 빛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보는 사람들이 다 너무 기뻐요 희망을 주시는 거 같아 희망을 희망을 준 거야 맞습니다 끝까지 좋아하는 걸 즐기고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빛을 볼 맞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문자 이거를 리정이 직접 읽겠습니다 아 네 김은조님께서 리정님 명언을 많이 만드셨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나도 이거 감동받았어 저도 이거 보고 전 약간 어? 뭐였지? 순간 아이고 아이고 뭐였지? 한 번 더 갈게요 우리 아 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본인 24살에 뭐 하셨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정말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네 편집점이 기가 막혔었어요 네 빨리 저 장면이죠 아이고 네 도발적이야 네 그래서 진짜 다 생각해봤을걸? 맞아 이거 나 24살이 제가 24살 때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나 서울에 올라왔어 이 생각하게 되더라니까 얘기를 딱 할까 나는 24살에 23살에 데뷔했으니까 24살 했는데 신인 개그맨이었어요 아 오 제가 참 이 말을 하고 좀 많이 후회했는데요 이게 진짜 웃긴게 그 SNS에서 24살 챌린지처럼 이제 정말 내가 24살을 뭐했는지 이제 밝히는거야? 네 밝히면서 저를 태그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피드에 스토리로 아 네 여러분들의 24살은 다 소중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망언이죠 망언 아유 망언이라든지 아니 그 뒤에 또 그 뭐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어 우리 정신차리게 한거야 전국민을 정신차리게 했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는 뭐 누가 읽어볼까요? 효원씨가 좀 읽어볼까요? 2813? 네 2813님이 언니들 컬투쇼 상품 많던데 즉석 댄스 대결 해주시면 안되나요? 야 컬투쇼 다 털어가세요 제발요 어 저희가 좀 라디오에 비해서 무대가 좀 넓은 편이에요 네 그러네요 예예 저희가 뭐 엄청 넓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이 힘드실텐데 라디오에서 춤을 춰주라는 요구가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또 댄서고 춤 안 볼 순 없으니까 대결 말고 슬쩍 풀어가는 느낌 어떠세요 언니들? 멋있다 좋아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아니면 동생이 하겠습니다 동생이 동생이 풀어볼까요? 슬쩍 이렇게 한번 흔드는 느낌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언니들 한번 흔들어주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음악은 뭘로 깔까요? 글쎄요 언니 헤이마마로 깔아요? 어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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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어 아니요 어 아니요 질년남도 완전 질년남도 완전 갑자기 마이크 황 올라와서 아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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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래는 랜덤으로 알아서 랜덤으로? 알겠습니다 네 슬쩍 한번 몸 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해보고 슬쩍슬쩍 나가서 놀고 이렇게 시도대로 나갈게요 네 바로 틀어주시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번 노래 틀어주시면 놀게요 이게 몸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멋있다 와킹 와킹 너 와킹이잖아 저거 야 야 모니카 우후 어버어버어버 유후 모니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와요 오늘 라디오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놓치면 안됩니다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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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오우 음악이 바뀌었는데 우와 야 바로 잡네요 야 야 어머어머어머 와우 야 야 어깨춤 저걸 직접 이 춤을 만든 우리 리정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어깨춤 저걸 직접 이 춤을 만든 우리 리정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네 아 평범하게 사이든 말고 내버려 둘래 어차피 내 곁은 내 인생 내꺼니까 I'm so 야 야 야 아 티비에서 티보고 있는 거 같아 그니까 네 티비에서 보던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이 바뀌어도 네 몸이 그냥 아 방금 가비씨 딱 나올 때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와 멋졌어요 네 분 네 분 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결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우리 방송원분들이 이런 돈 주고도 못 보는 어떤 그런 멋진 댄스 한우 세트를 네 분께 도와드립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여서 구워 먹으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지금 눈호강 하셨을 겁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라이브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아우 일렬해서 직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지내도 되나요 어떻게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아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 아니 대준영 이런 모습 처음이야 너무 행복해 아 오키 목소리 한 번 해주세요 그거 듣고 싶어요 오키 얘들아 언니 너무 행복해 아 진짜 좋아 이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오키 오키 야 아 아 아 아 궁금했어요 슈퍼 다들 찍으면서 진짜 찐으로 화난 적 있나요 근데 진짜 우리 볼 때는 어 진짜 화났나 그렇죠 이렇게 볼 때가 있었거든요 찐으로는 어땠어요 진짜 화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다 찐이에요 아 진짜 다 찐이고 저도 립제이는 갑자기 립제이에서 립제이에서 저도 있긴 있어요 화나게 보이게 나온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걸 왜 그랬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상대편이 도발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네 거긴 진짜 많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정말 복잡한 그 감정 진짜 방송이니까 머리끄댕만 안 잡은 약간 그 느낌 오히려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정답 뭔 소리야 정답으로 발표한 거예요 정답 발표했어요 오케이 저도 사실 거기서 거짓말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화를 내거나 거짓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 나무도 진심입니까? 아 에이 그거는 웃길려고 그걸 안 먹어 그거는 웃길려고 내 팀원들 웃길려고 나무? 한 거고 어 있죠 당연히 당연히 서바이벌이고 있죠 어 리정은 어때요? 저도 매순간 진심이었고요 그냥 뒤끝이 없을 뿐이지 와 그 무대에서만 그냥 네 매순간 진심이었어요 매순간 진심 네 정말 다 솔직히 한 거네요 찐으로 몰입을 한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찐으로 몰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근데 몰입이 돼 진심이 돼요 거기에 저는 처음으로 댄서들이 진짜 순진하다라는 거를 저도 느꼈어요 저희 진짜 과몰입 엄청 해가지고 맞아요 춤에 대해 진심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순수한 경쟁이었어요 오히려 오히려 춤만 잘 추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더 과몰입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는 분들도 그렇게 몰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찐이었으니까 8203님 가비씨 영어 실력 다들 아시나요? 심지어 외국에서 산 적도 없으시다는데 누가 봐도 교포필 뿜뿜입니다 여기서 진짜 외국에 산 친구는 여기 있어요 리저 근데 사람들이 내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사실 영어를 되게 이장이처럼 유창하게 하진 않는데 발음이 꽤 괜찮아요 진짜 발음이 너무 좋아요 발음이 괜찮죠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미국에서 산 적이 없고 한 3개월 여행 간 게 다 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 30년 산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당당하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비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ello guys this is Gabi I'm the leader of La Chica Thank you 멋진 영화예요 이게 여기서 이 그루브 있잖아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목을 약간 막 이렇게 꺅꺅꺅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Oh guys hi guys 오오 이런 거 오오 이런 거 리정과 두 분이 영어로 좀 대화하는 건 어떨까요? 리정과 두 분이 영어로 대화하는 건 어떨까요? 리정 언니가 영어로 대화하는 건 어떨까요? 리정 언니가 여기 또 나라입니다 제가 실은 얼마 전에 영어라디오를 함께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거기 나가면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반하고 한국말로 반했어요. 와 멋있다. 그게 더 멋있어. 영어하다가 한국말 썩는 거 있잖아. 약간 유학파 느낌 나게. 맞죠 맞죠. 그럼 약간 유학파 느낌으로 서컷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대화해주세요. 언니들, how are you guys feel today? 음... I feel good because I'm with you guys. I feel also... 오늘 약간 기분이 very fresh. 왜냐면 제가 너무 예전부터 되게... A big fan. A big fan of you. I'm your big fan too. Oh thank you. 그래서 오늘 기분이 진짜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Oh yes. Yes yes.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들이 많았어요. 되게 많아요. 요청들이.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게 참 부끄러운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거 해도 되겠네요. 이건 질문 받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많습니다. 많죠? 아주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고조. 고조. 예 55777님. 고조. 리정님은 북한 사람입니까? 이가 아니라 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개입니다. 리철진 동무 이런 것처럼 리정이. 동무님. 리정 동무는 북한 사람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본명이 그러니까 이정이에요. 이이정이거든요. 이이정. 근데 이게 영문으로 하면 리정이기 때문에 그냥 리정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 분들이 이정이라고 발음하는 거 힘들어하셔서 그냥 이렇게 리정으로 활동을 계속 그러니까 본명이 맞습니다. 늘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발음대로. 이이정. 맞아요. 이이정 리. 이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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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정리에요 저는. 그렇군요. 아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한 분이나 하나 줘버리고 맙시다. 네. 좋아요. 선물 그냥 드리고. 예스. 정리합시다. 오늘로써. 정리하세요. 항문이라는데요. 항문. 항문. 항문 클렌저와 티슈. 으아아아아아악. 조용하게 닦으세요. 와. 와와와. 되게 알죠. 와. 질문이랑 되게 지금 어울려요. 여러분 이런 것도 돈 주고 사기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바다가. 콧물로. 좋아요. 이이정 열맞이 정해져. 이거 진짜 너무 당황했어. 북한 사람인가요라는. 너무 당황했잖아요. 얘도 안 난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항문 클렌저와 티슈. 휘철이를 잘 하셨네요. 필요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4332님. 귀한 손님 오셨는데 문자 고지 멘트 한 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를. 제가 좀 녹음해놨다가. 메일 좀 써먹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녹음입니다. 좋다 좋다. 괜찮아요. 제가 샤벨 077 한 번 50원. 이거 외쳐주는 게 있어요. 아 네. 예스. 당신은 누구 그러면 한 명씩. 리정. 가비. 모니카. 이렇게 갈게요. 자. 샤벨 077. 50원. 모니카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샤벨 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당신들은 누구예요. 리정. 가비. 모니카. 립제이. 와우. 감사합니다.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올 텐데. 이거 한 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든가. 2부 광고입니다. 2부 광고. 2부 광고. 요거를 읽다가 이제 박준영씨가 아주. 아. 이거 그 레전드죠. 네. 그 레전드. 다수가 나왔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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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랑이다. 자. 2부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지요. 2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에듀웰. 현대자동차. 에듀웰. 여기 레전드였습니다. 여기 레전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듀웰. 에듀웰. 코디스 하이뮤. 현대 클로비스 오토웰. 자카모. 홍련 피자 제공입니다. 바랏어. Here we go.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콘서트 하시죠? 네. 그쵸. 표를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매진됐다 그러던데. 저희도 듣고 되게 놀랐어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만큼 핫하다는 거예요. 핫하죠. 이야. 지금 어디서 합니까? 전국에서 하는데 아 전국 투어? 쫙 돌고 다시 서울로 앵콜을 할지 않을지 결정 중이라고. 아 진짜. 아 맞아요.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해야지.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 할 때 한번. 저희도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매진이 돼가지고. 아 예. 아니 그 저희도. 초대석을 많이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쵸? 원래 매진되면 초대석이 많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 준비 잘하고 가시고요. 네. 그럼 공은지씨가. 저 콘서트 가려고 헤이마마 연습 중이에요. 다 따라할 거예요. 아 잘해요. 아 잘해요. 같이 따라해요. 진짜. 1년에서 그 헤이마마 정도는 좀 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어 그죠. 어 너무 멋있었어. 와. 8530님께서. 5830. 아 죄송해요. 이거 사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5830님입니다. 수우파의 과무립. 정말 심했는데. 콜트쇼에서. 가무립정 한 번에 보기. 좋다. 다들 진짜 너무 좋아하고 응원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가무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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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맞아요. 이거 라디오가 저 처음이거든요 오늘. 아 진짜.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시간이 걸려. 한 번. 한 번 시즌2로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가무립정으로 한 번. 네 저 가무립정으로. 가무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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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가무립정. 가무립정. 예스. 예스. 코너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아 너무 당황스러워. 가무립정인데 우리 가비씨가. 썰을 하나도 안 풀었어요 오늘. 아 그니까. 시즌2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무립정으로 분기별이 한 분씩 모시는 걸로 우리가. 아 아쉽다. 네 분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안녕 해주세요. 아쉬워요. 여러분. 저희 2부 때 만나요. 시즌2 때 만나요. 다시 올게요. 다시 올 거예요. 가무립정.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가무립정이었어요. 안녕. 에러우. ividuen. 감시dsip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밝아오면 다운. 하el회 하pel워주기. 감사합니다.